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영상 제목에 내가 테니스 라켓을 테니스 웨어하우스에서 사지 않는 이유라고 적었었는데요. 테니스 웨어하우스라면 테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테니스인들이 테니스 용품을 주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곳이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테니스 용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켓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있고요. 물론 전 세계 모든 라켓이 다 있지는 않은데 대다수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류라든가 모자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악세사리부터 신발 그 외에 각종 테니스 장비나 용품까지 막내가기에 대단히 많은 물품을 한 곳에 몰아놓은 전 세계 최고의 테니스 용품 사이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테니스 웨어하우스를 영문 사이트고 미국에 있는 사이트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지난번 영상에 보셨지만 본사는 미국에 있고 여기를 사이트에서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것은 라켓이나 의류가 많고요. 라켓보다도 의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나 다른 걸 구매하시긴 하는데요. 우선은 의류만 보더라도 남자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의 옷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디스트리뷰터가 있는 업체들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데 국내 디스트리뷰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옷들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 테니스 시장이 적다 보니까 테니스 관련 의류라든가 이런 게 배분이 적게 와서 안 가져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실제로 테니스 웨어하우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페더러가 유니클로로 모델을 갈아탔지만 옛날에는 페더러 라인업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물건이 페더러가 전속 계약이 끝났으니까 예전에 있던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 옷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옷도 보면 굉장히 예쁜 거 많습니다. 선수들이 입는 옷 보고 저런 거 입고 싶다 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원피스부터 다양한 치마나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보면 나이키부터 해서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신발들이 다 두 개가 되어 있고요. 회사에서 각 신발이나 브랜드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면 테니스 웨어하우스는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동시다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국내보다 먼저 나와서 국내에 아직 출시되기 전에 이런 모델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고 물량 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한 시대 전 바로 이제 바로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클리어런스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싸게 해서 팝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시는 것도 이제 구매 팁이고요. 물론 이제 해외 사이트 이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좀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직구나 대행 구매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라켓을 여기서 많이 구매를 하세요. 라켓 브랜드 보고 계시면은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도 거의 여기 있는 브랜드는 상당수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브라시나 헤드나 윌스턴, 프린스, 벨클, 요넥스, 던너, 포로케넥스, 감마, 테크니파이브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없는 모델도 있지만 어쨌든 테니스 웨어하우스에서 라켓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국내 모델이 없어서 구매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 그립 사이즈 때문에 여기 제품을 구매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립 사이즈에 대한 영상이나 설명은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위에 지금 자막으로 뜨죠. 그 부분 클릭하시면 제가 테니스 그립 사이즈나 그립에 관련된 부분을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그립 사이즈에서 그립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트에서는 이런 화면이 없어요. 인터넷이든 샵에 가셔서든 그립 사이즈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에 클릭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다른 모델들도 대부분 이렇게 웬만한 모델들은 다섯 가지 사이즈. 좀 적은 수요가 있는 모델은 최소한 세 가지 사이즈. 여기 이제 4와 8분의 1 전에 이제 4인치가 있고요. 4와 8분의 5 위쪽에 4와 4분의 3 모델까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큰 건 빼고는 제가 일곱 가지 성인 그립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다섯 가지 그립 사이즈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만 들어오는 4와 4분의 1은 작은 사이즈에 속합니다. 제가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만나 뵀던 수백 명의 테니스인들이 실제로 이 사이즈나 이 사이즈 아니면 이 사이즈 아니면 4분의 3까지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4와 4분의 1이 맞는 분들은 한 10%가 채 안됩니다. 그 밑에 분들은 한 5% 정도.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은 작은 그립 사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립 사이즈를 자기한테 좀 맞는 걸 인식을 하시고 좀 큰 사이즈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겠다면서 테니스 웨어하우스를 이용하시는데 대부분 이것도 주문하세요. 8분의 3을. 2분의 1까지 본인 사이즈가 이건지 이건지 모르시니까 두 단계 하기는 겁나니까 이 정도 주문을 하시는데 막상 나는 이게 맞는데 이게 8분의 3, 2분의 1이 맞는데 8분의 3이 오면 역시 작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옷을 105를 입어야 맞는데 100을 입거나 95를 입거나 작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95보다는 100이 조금 덜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립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이 그립 사이즈를 이제 좀 큰 그립 사이즈 나는 손이 크거나 뭐 이러니까 나한테 맞는 좀 큰 그립 사이즈를 찾겠다고 해서 그립 사이즈 때문에 이 라켓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국내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고민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제목 말씀대로 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를 넘어서 이제 스윙에이트 개념 때문에 제가 이제 라켓을 시켰을 때 스윙에이트가 맞게 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주문을 하질 않았습니다. 밸런스까지는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밸런스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스윙에이트가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요번에 테니스 웨어하우스 가서 만난 이 제이선왕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해주니까 관리직급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알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문하고 많이 한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스윙에이트까지 측정을 해서 맞춰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황량했던 테니스 웨어하우스를 방문해서 이 사람도 참 우연스럽게 만나서 게다가 뭐 이 사람이 직급이었던지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만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이제 관리자급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정보를 제가 얻어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자루를 주문하면은 그런데 스윙에이트를 이제 한 두 자루나 이렇게 시킬 때는 같은 밸런스에 같은 스윙에이트로 맞춰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정을 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측정을 해보면은 테니스 라켓이 라켓에 적혀 있거나 옵션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항목들에 있는 이 스펙 그 다체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실측을 해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립 사이즈 부분 이런 거의 장점이 그립 사이즈를 맞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켓을 두 자루나 세 자루로 동시에 시켰을 때 다른 스펙의 라켓이 나올까 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주문을 하면은 밸런스랑 스윙에이트를 이제 요청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는 라켓은 똑같은 스펙의 라켓을 맞춰가지고 보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옵션으로 이제 메모 적으셔가지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테니스 웨어하우스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가졌었던 그런 약간의 궁금증이나 의문점도 해결이 됐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정보까지 얻게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으면 좋은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비를 안 해놓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립 사이즈 때문에 해외에서 주문하실 때 본인 그립 사이즈를 좀 잘 아셔가지고 정확히 주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밸런스나 스윙에이트를 맞춰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두 자랑 이상 동시에 시키실 때는 동시에 그런 부분 메모 적어서 요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왕 해외 배송비 들여가지고 구매까지 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구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영상 제목에서 테니스 웨어하우스에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라고 적었지만 예전에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구매를 좀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고민도 했었고요. 물론 저는 테니스 웨어하우스는 아니지만 미국의 다른 곳에 가서 라켓을 구매해서 했었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를 할 때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던가 그립 사이즈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이제는 여기서도 저도 이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라켓이 여기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윙에이터 부분까지 해결이 되고 그립 사이즈가 조종까지 선택을 하고 스윙에이트랑 밸런스를 맞춰서 보내준다는 부분까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테니스 웨어하우스에서 테니스 라켓을 그립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조종이나 혜택까지 받아서 본인에게 일정한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테니스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